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의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에서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에서 엄숙한 장충치 의권에서 엄숙한 장충치 의권을 통해 보입니다.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에서 엄숙한 장충치 의권을 통해 보입니다.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에서 엄숙한 장충치 의권을 통해 보입니다.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을 통해 보입니다.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을 통해 보입니다.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이 장충치 의권에 대해 보입니다.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정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수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박정희